1. 신앙인의 정독 우리는 통치자가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아주 채득하고 있죠 누가 다스리냐에 따라서 그 사회의 나라 또 가정이 행복과 불행을 결정짓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리고 있고 가지고 있어도 그 통치자가 제대로 서 있지 못하면 온전하지 못하면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님께서 당신 자신의 왕권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하십니다 28절에 보면 주님이 다스림에 대해서 왕권에 대해서 분명히 선언을 하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우리가 궁금한 게 이런 겁니다 이게 도대체 언제를 이야기하고 뭐를 의미하는가 이 구절이 참 해석하기 어렵잖아요 왜 그러냐면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해라는 시점이 있잖아요 그때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우리는 이제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이것이 예수님의 제림에 대한 이야기로 느껴지잖아요 바로 그런데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 볼 자가 있다는 거죠 죽기 전에 그런데 지금 예수님 주위에 있는 제자들이 다 죽고 아직 예수님의 제림이 임하지 않았잖아요 아무도 못 봤잖아요 그러니까 본문이 예수님의 제림만을 의미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도대체 이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가 있다는 것이 뭐를 의미할까 예수님은 분명히 자신의 왕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예수님의 이 왕권을 가지고 온 것을 본다는 게 무슨 말일까 왕권은 뭘까 또 정말 그들이 봤나 궁금하시죠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래서 오늘 그리스의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리스의 왕권을 보고 그것을 인정하고 누리는 삶이 어떤 것인가 신앙의 완성점에 이르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진리의 왕권을 보라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진리의 왕권을 보라 여러분 예수님은 아주 본질적으로 그분이 진리 자체입니다 그래서 모든 세상에 존재하는 진리들, 율법들, 종교 이 모든 것의 근본적인 실체가 바로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당신 자신을 내고 기리오 그 다음 뭐라고 하세요 진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통 이제 훌륭한 성자들, 종교인들이 진리를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잖아요 진리가 뭔가를 찾기 위해서 고행을 행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연구를 하기도 하고 참선을 하기도 하고 선을 행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진리를 찾는 분이 아니고 내가 꼭 진리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도대체 예수님이 진리의 가장 중심이 되시는 분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오늘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28절 다음에 이어지는 17장 1절에 예수님께서 그들 중 세 명을 데리고 그 주님의 왕권을 보여주는 놀라운 일을 행하시죠 베드로, 야구부, 요한 세 사람을 데리시고 높은 산으로 따로 가셔서 호련히 변화되신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 변화된 모습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인가 한번 2절 보시죠 17장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그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님께서 지금 얼마나 영광스러운 왕인지 얼굴이 해처럼 변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과 함께 두 사람이 호련히 나타나서 예수님과 이야기를 하죠 그 이야기하는 두 사람이 누구죠? 3절 같이 있습니다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말하죠 그리고 이제 4절에서 갑자기 베드로가 끼어들어서 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죠 그러면 이 세 부류가 예수님과 이야기를 하는 함께 모이는 변화산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지금 율법의 아주 중요한 대명사입니다 모세 하면 모세 5경 율법이죠 그리고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명사 예언자 예언서의 대명사입니다 베드로 이 사도 세 명은 신약의 사도들을 대표하고 있죠 그러니까 율법의 수혜자인 모세와 예언서의 대표인 엘리야 그리고 신약 시대의 사도 베드로 이렇게 세 부류가 다 모여있는데 그 모여있을 때 예수님께서 변형이 되셔서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시는 과정에 5절에 보면 하늘에서 영광의 구름이 임하면서 소리가 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다시 말해서 모세, 엘리야, 베드로, 그리고 야구부 요한 이 모든 진리의 총합인 이 모든 이들이 누구의 말을 들어야 돼요? 그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가 진리이다 그를 위해서 너희가 존재한다 그가 중심이고 그분이 말한 것이 실행이 돼야 되고 너희들이 인정을 해야 되는 진리의 왕이시다 가장 중심에 예수님을 놓고 계신 거죠 이 변화산에 변화되는 예수님의 모습은 사실은 모세 유형론에 해당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모세의 권위, 모세의 영광보다 훨씬 뛰어난 분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거죠 왜냐하면 출입기 34장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계명을 받으러 신의 산에 올라갔다가 두 돌판을 갖고 내려왔는데 거기에 얼굴이 빛이 나가지고 피부에서 광채가 바라니까 사람들이 쳐다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세는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진리를 받아들고 오는데 사람들은 모세가 전하는 진리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얼굴의 광채 때문에 모세 자체를 두려워하고 그를 존경하고 따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려버리죠 이게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 본질, 진짜 광채를 바라는 분은 모세가 만난 그 하나님이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진리를 수여받았을 때 얼굴에 광채가 나는 것보다 훨씬 더 놀랍게 예수님은 얼굴이 해와 같아지고 옷까지 빛의 광채가 나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의 근본이신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모든 것에서 가장 완벽한 진리가 되신다는 것을 거듭거듭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뭐냐 주님께서 선포하는 그 모든 말씀에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복종하고 따라야 된다는 거죠 놀랍게도 제자들은 자기들과 함께 흙먼지를 거닐었던 그 예수님이 초라했던 그 예수님이 이렇게 영광스러운 분이라는 것을 자기네 눈으로 보게 되죠 죽기 전에 불과 말씀하신 엿새의 외교를 체험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미 오래전에 말씀하신 것이 눈으로 보게 나타난 현상이었어요 원래 예수님이 이미 그런 말씀을 선포했고 그것이 그들이 눈으로 볼 수 있게 정말 진리의 왕이신 것을 보게 만든 거죠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친히 이미 이런 현상을 그대로 언어적으로 표현을 하셨습니다 선언을 하셨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여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여기서 보면 율법이나 뭐예요? 선지자를 무슨 말이에요? 모세, 엘리야 그것들을 완전하게 하려고 왔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 속에서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거예요 예언의 말씀도, 율법도 모든 죄를 사는 율법의 원칙과 그 모든 의식들, 제사들 그 모든 것이 하나의 진리로 완성이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왕이시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진리 자체가 사람을 자유케 하는 왕적인 권세가 있습니다 로마 황제가 노예를, 너를 자유롭게 하노라면 자유케 되듯이 진리가 사람을 자유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런 말을 하잖아요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자유케 하리라 도대체 그 진리가 뭐길래 사람을 자유케 하냐? 예수님이 동일하게 그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예수님이 바로 진리라는 거예요 그 진리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자유케 하면 어떤 죄의 속박으로도 정치적인 권력으로부터도 가난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무지로부터 완전히 자유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진리를 우리가 찾아갈 때 유일하시고 완전하신 진리는 예수님뿐이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베드로 전서 4장 3절 14절, 이쪽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랴하미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국,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여기 보면 그리스의 이름으로 치욕을 받으면 복이 있다고 했는데 왜 그러냐면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이 왜곡이 돼 있습니다 종교든 철학이든 과학이든 또 특히 정치적인 세계에 이건 간에 진리가 지금 왜곡이 너무 많이 돼 있어요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보는 시각이 다 삐뚤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리의 왕이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면 최상 사람들에게 웃음거리가 되고 치욕을 당하게 되죠 그런데 결국은 그 진리는 드러나게 돼 있고 그 영광의 왕이 임하실 때 영광의 영이 임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놀라운 일들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참으로 진리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 기류 진리다 라고 했었는데 여러분 꼭 진리의 왕이신 예수님 그분의 영광을 다시 한번 보시고 모든 율법과 예언서와 그리고 사도들의 말들 모든 것들의 총합인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의미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왕권을 보다 예수님의 왕권을 보라는 것은 생명의 왕권을 보라는 것입니다 따라해보세요 생명의 왕권을 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좀 나를 내 영광을 볼 자들이 있다 했을 때 그들이 정말 본 예수님의 영광이 또 뭐가 있을까요 그들이 죽기 전에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뭐를 봤을까요 여러분 그들이 본 것은 참 놀라운 거였는데 그 영광이 얼마나 찬란한 거냐면 분명히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장사까지 진행받은 그분이 정말 돌문이 열리고 부활한 부활의 주인 것을 생명의 주인 것을 그들이 알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얼메여 있었습니다 사망의 두려움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위협 앞에서 진리를 진리로 말하지 못하고 진실할 수가 없었고 사람의 생사권을 쥐고 있는 로마 황제나 총독이나 또는 헤롯 왕 앞에서 비굴하게 살았습니다 실제로 많은 제자들이 사망 앞에 초라한 모습으로 자기 자신들이 진리를 스스로 부인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예를 들면 어느 정도까지 사람이 비굴해지느냐 베드로 같은 경우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기까지 했는데 누구 앞에서 그랬어요? 제사장의 대제사장의 여종들 앞에서도 자기 생명이 위태로워질까봐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할 만큼 사람이 자유롭지 못하고 초라해집니다 왜냐하면 죽음의 위협 앞에서 사람은 이렇게 비굴해지고 초라해지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제자들이 목도하고 나서 확인하고 나서는 완전히 자유해집니다 얼마나 놀랍게 변화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에 4장에 보면 4장 19절 20절에 보면 이런 엄청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잡아 죽였던 그 공회 앞에서 그들이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에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보고 들은 것이 진리죠 진리의 왕이신 그분의 말씀 예전에는 안 들었나요? 그런데 언제부터 갑자기 이렇게 담대해질까요? 그리고 우리가 너의 말 듣는 것과 하나님 말씀 듣는 것 중에 어느 것이 옳은가? 판단하라 지금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죠 그렇죠? 그런데 이런 담대함이 어디서 나오냐면 분명히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의 목표가 죽였는데 예수님은 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한 다시 말해서 생사의 왕이신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부활의 왕이신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생명은 주님의 명령에 의해서 그분의 권한에 의해서 주어지기도 하고 빼앗아지기도 하는구나 이걸 깨닫고 나니까 그들이 두려움이 없어진 거죠 참 자유해진 거죠 생명의 왕권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깨닫고 나니까 예수님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그 다음부터 그 다음부터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들이 얼마나 의미 있고 심정한 것 예수님이 정말 생명의 주권자 이라는 걸 알게 되죠 예를 들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인이라고 말하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보면 죽어서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나사로가 나오너라라고 정말 생명의 왕권을 쥐고 있는 분인 것을 보여주기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한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아 나사로를 살리신 그분의 생명의 왕권이 정말 있었구나 그걸 확실히 알게 되니까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부활하게 되어있습니다 그 부활은 의인만 부활하는 게 아니라 심지어 악인도 부활하게 되어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라 여러분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활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일로 일어납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 보면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다른 방향으로 진행이 되는데 같이 있습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향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향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다 부활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일어나면 다 일어나야 되는 왜냐하면 생명의 왕이기 때문에 사망이 막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나살에 안 나오너라 하니까 썩어서 냄새가 나는 시체가 나와야 될 정도니까 생명의 절대적인 왕권을 주고 있는 분이죠 예수님이 불러내는 거예요 그럴 때 선을 향하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생명의 왕권을 지신 주님으로부터 생명의 부활을 얻게 되고 그 말씀을 진리를 믿지 않고 따르지 않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심판의 부활을 맞이하게 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모든 말씀들을 깨닫고 나니까 이제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죠 와 진짜 생명은 주님에게 있구나 부활 후에 영원한 나라에 가고 안 가고도 영생의 문제도 결국은 주님에게 있구나 예수님께서 내 소망이구나 그걸 알고 나니까 이 땅에서 갓난하고 부하거나 핍박을 받거나 칭찬을 받거나 오래 살거나 짧게 살고 있는 문제가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굴하지 않게 되죠 여러분 이 땅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인의 정도를 벗어나 있죠 왜냐하면 목숨 때문에 그거 부지하기 위해서 또 편안하기 위해서 진리를 포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생명의 왕권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완전 자유로운 사람이 될 거예요 절대 초라해지지 않을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신앙인의 정도를 걷기를 바랍니다 생명에 관한 내 주님이 주인이시다 그분이 생명의 왕권을 지닌 분이다 그러니까 너희 중에 내가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걸 보리라 할 때 예수님이 부하할 생명을 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세 번째 예수님의 왕권은 영적인 왕권을 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영적인 왕권을 보라 여러분 예수님이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보리라 하는데 정말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 어떤 모습으로 또 왔을까요? 부하할 이후에 그들이 본 것이 뭘까요? 엄청난 것을 보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오순절날 부활하고 승천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찾아오십니다 성령의 임재 그런데 그 성령의 임재는 어마어마한 권능이었습니다 왕권의 아주 결정체였습니다 그렇게 초라하고 힘없고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그들이 권능을 힘입게 돼요 왕적인 힘과 영광을 맛보게 됩니다 얼마나 당당해지는지 얼마나 놀랍게 변화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들이 성령의 천만을 믿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그들 가운데 왕권을 가지고 다가올 때는요 완전한 평화, 평강이 그들 가운데 가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 말씀이 선포될 때 로마 시대였습니다 로마는 박스로마나에서 로마의 평화 그것을 전 세계에 전화하고 그것을 이룩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절대적인 군사력을 가지고 무력을 가지고 피울림을 통해서 세계 평화를 만들어요 로마의 평화를 로마 군대가 가는 곳마다 반란을 완전히 진압하니까 평화가 이루어지죠 그래서 로마 황제가 주는 평화 황제가 평안을 선언하면 거기에 반항할 수 있는 세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로마 황제가 가지고 있는 절대적인 평안권 실제적인 모든 심판권보다 더 놀라운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주는 엄청난 평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행동과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 자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야 될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너희에게 뭐가 있을 자다 평강이 있을 자다 여러분 지금 핍박과 혼란이 가득한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평강을 선언합니다 그래서 로마의 평화와 다른 전혀 다른 평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냐 로마 황제가 주는 것과 다른 평안이라는 거죠 그 평안이 어떤 것이냐 얼마나 강력한 평강인가 보십시오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하시고서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야 될 것이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라 이거는 로마 황제가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로마 황제가 죄를 사하면 그냥 죄 용서 받는 거죠 누가 거기서 거절하겠어요? 그 죄를 그대로 정주하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검수자들이 경기할 때 마지막 칼을 딱 들이들고 마지막 목숨을 좌우할 때 어떻게 해요? 로마 황제가 손을 이루면 어떻게 살려야 되고 이루면 죽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 우리에게 임한 놀라운 권능, 왕적인 권세가 뭐냐면 정말 영적인 세계 속에서 영혼을 결정하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살 수 있는 권한이 예수 그리스를 왕으로 인정한 사람들이 받는 성령의 권능의 특징이에요 다시 말해서 세상을 멸할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엄청난 권한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진행이 된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요셉이라는 소년이 노예였고 죄수였는데 하루아침에 이집트의 총리 대신이 되잖아요 이집트의 총리 대신이 될 때 바로 왕이 자기 인장 반지를 빼서 요셉에게 주면서 아니 지금 감옥에서 나온 노예였던 사람에게 인장 반지를 빼주면서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실적인 왕의 이름만 내게 있지 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는 다 너에게 주겠다 너 마음대로 다스리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어떻게 그 이집트 사람들 고대 근동의 모든 삶의 운명을 요셉의 마음대로 하라고 하느냐 그 이유가 있어요 바로가 그 근거로 뭐로 되냐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찾으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된 그 사람에게 세상의 운명이 맡겨진 거예요 7년 대기근 때문에 다 몰살당할 수 있었는데 그들이 죽고 살고 있는 문제는 요셉의 판단에 달려지는 거죠 그 형들이 와서 납작 엎드려 있을 때도 마찬가지죠 요셉의 한마디가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요셉이 그들의 죄를 사하니까 그들의 죄를 용서를 받고요 요셉이 사하지 않으면 그들은 죽는 거예요 그렇죠? 그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요셉에게 뭐가 요셉을 그렇게 위대하게 했느냐 딱 한 가지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근데 여러분 요셉에게 감동했던 하나님의 영 그것은 타치하는 거죠 그야말로 그 순간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그런 정도였어요 그게 구약의 성령의 역사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에 죽으시고 나서 부활한 다음에 성령을 받으라 할 때 오순제 성령 강림의 사건은 터치하는 감동 플러스 내주하시는 성령이에요 다시 말해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머리카락부터 발끝까지 모든 세포에 천만히 임지해서 성령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내주하는 성령으로 그래서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만큼 우리는 어마어마한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누구의 죄를 사하면 사해지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는다는 것이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이 영원한 재판권을 가지게 되는 거죠 사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미리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 오순제 성령 강림 사건 훨씬 전에 예수님이 이미 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가 주는 글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했을 때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하면서 너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그랬잖아요 그럼 베드로에게만 그 말씀하신 게 아니고 마태복음 18장에 가면 온 교회 사람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요 너희가 하늘에서 매면 땅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거다 이것이 어떻게 인간에게 가능한 거냐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담고 있는 그 거룩한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마음과 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성령의 다스리심은 명백하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따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으니까 그분의 다스리심이 강력한 거죠 육체의 소욕을 제어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성령의 주도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임재 가운데서 그분이 나를 다스리는 순간 우리는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고 또 정죄할 수도 있고 용서할 수도 있는 어마어마한 권세를 지니게 된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오늘 마지막으로 신앙인의 정도에 그리스의 왕권에 대해서 예수님의 왕권을 바라보고 누리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첫 번째는 뭐예요? 어떤 왕권이에요? 뭐죠? 진리의 왕권입니다 결국은 우리는 가장 진리의 완벽한 명령 앞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두 번째는 뭐예요? 생명의 왕권이죠 정말 우리의 생사의 문제를 주관하는 영생을 얻는 문제이고 세 번째는 놀랍게도 영적인 세계의 왕권입니다 영적인 왕권인데 그것은 영생의 문제를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왕권을 지니고 있는 그분을 따르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면 결론은 뭐냐?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인의 정도를 걷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 인생의 주도권을 누가 쥐고 있느냐는 문제예요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왕권으로 임해 계십니까? 여러분이 그 왕권을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왕권 여러분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과 내 느낌과 내 욕망대로 행하는 게 아니라 나를 다스리는 그분의 왕권이 나를 지배할 때 신앙인의 정도를 걷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건 내가 생각하는 건 내가 바라는 대로 행하면서 예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거 이루기를 원해요 아직도 자아가 깨지지 않고 주도권이 넘어가지 않았다면 그것은 신앙인의 정도를 벗어난 거예요 그래서 신앙인의 정도의 첫 번째가 뭐였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면 뭐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의 주도권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왕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로 인정하는 거죠 그럼 나는 종이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되게 답답한 게 이런 거였어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주라고 하면서 어떻게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근본적으로 정권교체가 일어났냐의 문제예요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경제계, 정치계, 문화계에 지금 들어가 있지만 그 속에 정말 예수님이 왕으로 임재해 계시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왕권의 세 가지 아주 중요한 영역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있느냐의 문제이죠 여러분 이 세상이 아무리 제도가 바뀌고 세상의 왕이 바뀌어도요 완전한 세상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각각 속에 자기가 왕이 돼 있고 자기 소견의 좋은 데를 행한다면 그게 지옥이지요 지금 이 민족이 극단적으로 분열이 돼 있어요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심지어 저는 지금 정치적인 노선에 대해서 여러분이 들어보면 이쪽에서는 이쪽을 혼내는 것 같고 저쪽에서는 저쪽에서 혼내는 것 같고 또 반대로 똑같이 듣기도 해요 자기네 편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내 편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것도 저것도 아니에요 저는 예수님의 왕권 외에는 주장할 게 없어요 둘 다 철저히 회개해야 되고요 깨어지고 부서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앞에서 대통령이 회개해야 되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도 정말 주권을 인정하고 개인적으로 회개하지 않으면요 희망이 없습니다 죄에 대해서 반드시 성령님은 심판하게 돼 있어요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으면 희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기심과 자기 주도적인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바라보지 않으면요 교회도 희망이 없고 가정도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정말 영원하신 왕 가장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고 가장 완전하신 왕이신 그분의 주권을 회복시켜 드리는 것 그것이 신앙 고백이고 신앙적인 삶이고 정도를 걷는 것입니다 디모드전서 6장 15절을 보면 정말 우리 인생에서 왕권을 어디에다 둬야 되는지를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내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해 주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되신 분이라고 믿습니까? 그렇게 복되게 느껴지는 않나요? 하나님이 복되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분이 어떤 분이에요? 유일하신 주권자예요? 여러분 인생에 유일한 주권자인 거 맞습니까? 누구도 하나님의 결제권 앞에서 거역하거나 딴 생각하지 않고 그분이 여러분 인생의 주권자입니까? 모든 왕들의 왕이고 모든 주들 중에서 내 인생에 가장 위대한 주님이 하나님이신 걸 믿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로 17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17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이 이기 싫다이오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가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길이로다 여러분 결국은 아까 하나님에게 표현된 만주해 주와 만왕의 왕이신 분이 누구예요?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이 누구예요? 세상 죄를 치고 죽으러 오셨던 그 어린 양이 다시 오실 만왕의 왕이라는 거죠 그분의 절대적인 주권을 선언하고 그분은 결국은 만왕의 왕이 때문에 승리하실 거고 그를 따르는 자들도 이길이로다 승리자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실 날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는 주님의 왕권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아니 2000년 전에 벌써 제자들이 딱 누리고 경험한 그 왕권을 마지막 주님 제림하실 그때는 완전하게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다시 한번 그리스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여러분이 개인적인 삶에서뿐만 아니라 이 사회 속에 그리스도의 주제권 만왕의 왕이시고 주의 주가 되시는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의 뜻대로 세상이 돌아가고 대통령도 그리고 정치인도 경제인도 종교인도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에게 영광을 올려드리는 위대한 나라 또 그러한 사회와 가정과 개인들이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추천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하나님 앞에 여러분 결단의 기도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정권교체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그건 불행입니다 아직도 그 자리를 내려놓지 않고 내가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한다면 그것이 자신 뿐만 아니라 그 가정과 사회의 저주가 됩니다 그걸 못 내려놓습니까 그만큼 실패했으면 그만큼 욕을 먹었으면 그만큼 스스로 괴로웠으면 이제 그 주도권을 내려놓을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아직도 교만해서 아직도 내가 왕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가장 옳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내려놓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이제 내 인생에 참된 왕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진리의 왕 생명의 왕 영적인 세계에 영원한 왕이신 주님 앞에 모든 걸 내려놓습니다 주님 내게 오셔서 나를 다스려주시고 이 민족을 다스려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주시옵소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포도의 말씀 앞에서 지금은 생명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시미 남은 생애 동안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주권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하고 누리며 그곳에서 하나님을 그 영광스러움을 맛보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머리 위에 또 교회와 이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추고나옵나이다 아멘